자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IBK 기업은행배 여자 마스터즈 16강전 아 정말 재밌는 매치가 붙었습니다. 최정구단 세계 1위 최정구단과 최근에 정말 상승세죠. 포스트 최정을 포스트 최정의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허서연 2단이 대국에 만나게 됐는데 두 선수는 지금까지 3번을 만나서 최정 선수가 2승 1표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최정 선수가 허서연 선수에게 진 적이 있습니다. 두 선수는 96년생, 2002년생으로 최정구단이 6살 선배고요. 자 요 대국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 최정구단의 흑이고요. 허서연 선수 100번입니다. 이 기업은행배는 각자 1시간 40초 초입기 3회가 주어지는 바둑입니다. 자 일단 두 선수가 모두 장기전을 잘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긴 바둑이 좀 예상이 됐고요. 허서연 2단이 특히 100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전투를 피하고 판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차분하게 판을 만들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밀어가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뭐 똑같이 둔바둑이 정말 많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형태였죠. 여기서 들여다보고. 아주 유명한 커제의 알파고 때 처음 나왔던 유명한 수법이죠. 찌를 때 단수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막으면 단수 쳐서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럼 흑이 늘어야 되는데 그냥 늘면 여기를 찔러가지고 막을 때 이걸 끊어놓고 이렇게 늘어버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이건 이상합니다. 근데 이 형태의 형태의 그거는 여기를 단수 치는 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수. 그래서 이걸 먼저 끊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해놓고 따내면 이렇게 쳐서 자체로 득이니까 살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자체로 득이라서 이건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100이 이렇게 나갈 때 느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제 나갈 때 단수가 되죠. 그래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때 여기를 막을 수가 있죠. 아시겠죠. 이게 수익기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100이 오히려 죽어요. 아시겠죠. 정확한 정석과도 같은 수순이지만 수순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교환해놓고 100이 뭐 이 4점을 잡는 건 있어요. 이렇게 끊어서 4점을 잡는 건 있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둡니다. 손을 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뭐 거의 블루 스팟 네. 그대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죠. 여기 하나씩 좀 실수가 나왔는데 허서연 선수가 민수로는 여기가 좀 더 좋았다는 거고요. 이 자리가. 그리고 최정 선수도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늘어뒀으면 네. 이걸 늘어뒀으면 좀 더 더 확실히 좋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걸 젖혀버렸기 때문에 100이 끊으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늘고 이으니까 단수치고 이렇게 지켰는데 싸움 자체는 좀 100이 피곤한 싸움이에요. 나가고 자 이제 미니까 늘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워낙 어려운 장면이니까 두 선수가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그냥 허서연 선수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날일자를 갔으면 제일 무난했어요. 이러면 흙도 이제 여기 갈수를 하고 백도 이런 정도 하나 해놓고 이렇게 갈수를 하는 이런 정도가 진행입니다. 이걸로 그냥 서로 간에 잘 어울린 바둑입니다. 근데 여기서 허서연 선수가 그냥 가요. 미는 교환을 죽어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최정 선수가 단수치고 날일자 씌웠어도 꽤 곤란했어요. 흙이 아 백이 나와서 끊어도 여기를 지키면은 이 밑에는 바꿔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백이 좀 곤란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최정 선수가 여기서 그냥 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틀어먹었으면 사실 똑같은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길 늘어요. 야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쌍방간 이 두 대국자에 정말 정교한 슬기가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서 최정 선수가 지금 손을 빼는 거는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바로 수가 되죠. 여기 한 점 죽는 거랑 이 두 점 잡는 게 맛보기니까 근데 여기서 이 붙인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였고요. 처음에는 나와 끊어서 이게 지금 흙이 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나가는 수가 안됩니다. 여기 단수를 치고 뚫어버리는 순간 흙이 망해요. 대책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준비된 수가 있었죠. 바로 이 꼬부리는 수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예요. 기가 막힌 수입니다. 막으면 들여다봐서 A와 B 이제는 찔러도 호구가 돼서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서 대책이 없겠구나 했는데 여기서 또 100이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따르게 두는 건 안 돼요. 여길 찔러도 이어서 여길 찔러도 늘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가도 막아서 아무것도 안 돼요. 나갈 때 있는 순간 역시 A와 B로 대책이 없습니다. 모양이. 그런데 여기서 먼저 찌른 수가 또 기가 막힌 수입니다. 막게 되면 단수를 치고 끊어서 이거는 흙이 다 죽어요. 이건 끝나죠. 흙도 늘어서 둘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는 다 안 되는데 여기서 허서연의 준비된 수 붙이는 수가 또 기가 막힌 수입니다. 이야 멋진 수예요. 다른 데 둘 수가 없어요. 여기 끊어지는 여기 나가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죠. 맛보기니까. 손을 뺄 수는 없고 예 그쵸 변화가 없으면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한 점을 따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안 끊기죠. 아 여기서 이 두 선수의 진짜 정교한 수익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끼우고 이 4점을 잡는 선택을 했는데 이 4점을 잡은 게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흙이 약간이라도 흙이 약간이라도 좋은 형세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허서연 선수가 여기 뛰어들고요. 확실히 정말 그 어떤 이런 그 최신 모양에 대해서 공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최정 선수가 그냥 중앙을 붙여서 이 정도로 늘어서 두었으면 아마 우세를 계속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백이 뭐 넘어가면 또 손을 빼면 되니까 대단하지가 않은 곳이었는데 여기서 반발한 것이 조금 심했어요. 백이 이렇게 두고 뛰어나가니까 일단 집으로 꽤 소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흙이 또 열버져가지고 여기서 바둑이 상당히 좁혀졌어요. 자 이후로도 이런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최정 선수가 이 민수로는 이쪽을 밀어서 여기 젖히는 수와 이 한 칸 떼는 수를 맛보기로 또는 여기서 이쪽을 늘어놓고 이거 막는 수와 이거 공격하는 수를 맛보기로 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거 민수가 좀 실수예요. 이걸 느니까 이게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형태는 여기다 붙이면 대책이 없어요. 단수치더라도 이어서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지켰는데 모양이 아주 나빠요. 백이 이렇게 뭔가 축처럼 나가는 형태가 돼서는 흙이 모양이 완전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딱 맞게 돼서는 바둑이 미세하지만 오히려 백이 약간이라도 좋다.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근데 이후로도 최정 선수가 허서연 선수가 굉장히 잘 둡니다. 이 붙인 수. 와 이 바둑 만약에 허서연 선수가 이겼으면 이 수가 승차기예요. 정말 멋진 수죠. 이게 젖히면 늘어서 흙이 중앙으로 나가면서 백이 좀 엷어지는데 이 붙인 수가 좋은 수예요. 이게 나가더라도 이걸 나가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뭐가 안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백이 일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둑에서 정말 그 좋은 수가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거의 맛집인데 이거두고 끝난 수가 있어요. 단수치면 여길 치고 따낼 때 뭐 이거나 이거 막으면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에이 붙인 수 최정 선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서 한 칸을 뛰어나갔는데 이때 만약에 허서연 선수가 여기를 찌르고 이거를 치받는 수순을 두었다면 이 바둑은 최정 선수가 아마 졌을 겁니다. 이걸 뒀으면 지금 여기 둘 수가 없습니다. 연단수라 4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단수쳐서 따내게 되면 백이 엄청 깔끔하게 중앙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 밀고 또는 여기 호구쳐서 그냥 지켰으면 이 바둑은 백이 이기는 바둑이었어요. 백이 너무 잘 됐죠. 붙인 수가 또 대학수가 됐고 근데 안타깝게도 허서연 선수가 이 수를 못 봅니다. 발견을 못하고 그냥 호구를 쳐요. 그래서 한 점을 잡고 이런 수순이 만들어지는데 서로 간에 약간씩 실수가 남아서 결국 바둑은 다시 미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서 이걸 잡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최정 선수가 이걸 잡았는데 저 쳐서 호구쳐서 잡았죠. 근데 찔러놓고 지금 이 장면입니다. 바로 아 아쉬운 장면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빈삼각을 먼저 하고 받을 때 날일자로 갔으면 여전히 백이 이기는 그러니까 흑이 덤을 낼 수 없는 바둑이에요. 지금 여기를 끊어도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안 돼요. 두 점을 두 점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수순을 이걸 먼저 들여다봤어요. 이 수순을 먼저 들여다봤어요. 어차피 선수라고 보고 둔 건데 여기서 최정 선수가 끄는 수가 일단 기가 막혔고요. 좋은 수순입니다. 원래는 백이 이걸 단수 쳐서 나가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는 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는 이거 끊는 건 안 돼요. 여기 놓아서 흑이 죽 아 백이 죽 흑이 죽죠. 근데 여기를 연결하면 여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를 끊으면 다 죽어요. 단수 쳐서 따내서 이 들여다보는 교환이 안 돼있기 때문에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순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했죠. 여기서 안 받고 여기 리운수가 최정 선수가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아 여기 끝내기 이제 여기서부터 두 선수가 모두 마지막 초입기라 좀 실수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도 허선 선수가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뚫었으면 여전히 바둑은 백이 조금이라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킬 때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이쪽이나 여기로 돌이 갔어야 되는데 다음에 끊는 수도 도 있기 때문에 근데 허선 선수가 이걸 끊어서 이거 교환한 게 대학수입니다. 이러고 두 점 잡고 이렇게 됐는데 이 중앙 끊는 거와 나릴자 교환 차이가 엄청 악수가 됐어요. 이래서는 바둑이 눈 터지는 반지 승부 백이 원래 좀 이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반지 승부가 됐어요. 이래서는 이제 정말 눈 터지는 끝내기 승부다 라는 생각이 그런 멘트를 드리는 장면에서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허선 선수의 패착이 나옵니다. 이 빈삼각을 최정선수가 두었는데 정수는 그냥 받아야 돼요. 여기를 받으면 아주 미세한 바둑입니다. 미세한 바둑인데 이거를 여기서 허선 선수 갈등을 한 겁니다. 이 중앙 여기 입구자를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시간 연장책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었는데 이 수가 엄청난 실수예요. 단수치고 후우 쳐버리니까 지금 흙은 백은 한 집 한 집 반 정도 늘어났는데 흙집이 거의 세 집 정도가 늘어났어요. 중앙이 여기는 원래가 뭐 이제 이런 데를 두거나 해서 이렇게 찔러서 찔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걸 단수적 이 교환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바둑이 흙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후로는 끝내기가 없어요. 이 바둑이 이 는은수도 마지막에 아주 멋진 수였고요. 는은수 그리고 막을 때 이렇게 호구로 지키는 형태 그래야 여기 두는 게 선수가 안 되죠. 이 바둑은 최정 선수가 말 그대로 끝내기에서 승리를 한 거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원래 후반전 들어갔을 때만 해도 허서연 선수가 조금이라도 이긴 바둑이었고 끝내기 들어갔을 때도 반지 승부였었는데 마지막에 실수가 몇 번 나오면서 최정 선수의 역전승으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은 승부가 벌어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로 그 허서연 선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바둑이 됐는데 최정 선수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이걸 끝내기에서 후반 끝내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IBK 기업은행배 여자 마스터즈 최정과 허서연 허서연과 최정의 16강전 최정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바둑을 보여준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